안녕하세요 도덕시안입니다. 일주일이 아주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집에서 편하게 원격수업을 하면서 했던 공부하고는 또 다른 아침에 눈 비비고 일찍 와서 힘은 들었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재미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2주 후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학교 현관 위에 써져 있는 글씨부터 읽어봅시다.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여기서 어떤 단어를 선생님이 오늘 주목을 하고 있냐 하면 다음 사진도 봅시다.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건물 쪽을 보면 조회대 위에 지붕에 이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멀어서 좀 안 보이죠? 당겨보면 3H, health, happy, high 실력, 성남, 서중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3H, 3H가 뭐냐? health, 건강한 해피, 행복한 하이, 높은 그러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높게 이렇게 부사적으로 해석해도 뜻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강과 행복과 또 어떤 높이 이걸 같이 나란히 놨는데 사실은 여기서 제일 포괄적인 그 단어는 역시 해피입니다. 뭐 좀 더 이 수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해피 자, 그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90쪽 책을 다 펴고 봅시다. 90쪽 그리고 이것은 91쪽의 소단원 1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행복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뭐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나 아주 흔한 단어죠. 그만큼 우리가 많이 찾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이란 뭐냐? 그거부터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지닌다. 이건데 사실은 행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복할 때의 행자가 행복, 다행스러운 행자입니다. 행자인데 이 행자의 어원을 보면 썩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게 범인을 죄인을 끌고 오는 그런 글자예요. 뜻은 통하지 않습니까? 범인이 도망가서 못 잡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위험하고 아무튼 이 글자가 범인을 체포하는 도구 사람 잡힌 사람 이걸 의미한다는 거 또 행자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이겁니다. 이게 스위스 융프라우 같은 그런 고산 높은 산에 가서 맛볼 수 있는 거기 가서도 맛볼 수 있는 그런 라면인데 이게 가면은 동양사람은 물론이고 서양인들 스위스 사람들도 아주 즐겨 먹습니다. 추우니까 따뜻한 국물이 아주 제격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맛있죠.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이 신자가 매울 신자입니다. 행자하고는 획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그런데 이 신자도 보면은 꼬챙이에요. 죄인한테 얼굴에 글자를 새겨갖고 죄인을 표시하기 위한 도구를 말한답니다. 그럴려면 아프겠죠. 이게 아프다. 맵다. 그런 뜻이 된 겁니다. 신자 이런 신자하고 이 행자하고가 이 획 하나 차이인데 물론 이 두 글자가 똑같은 내서부터 출발하진 않았지만 뜻은 어느 정도 통합니다. 어떤 점에서 통하는지 독일의 철학자 니체를 내가 데려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행복은 고난과 고통 고난과 고통이 전제돼야 돼요. 고난과 고통을 초극 초월해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초극하여 힘의 고향과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그냥 편안한 데서만 얻어지는 게 아니고 고통을 이겨내는 데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앞에 행자, 신자 하고 많이 와닿는 얘기인데 불행은 그럼 뭐냐 내적으로 빈곤해지고 생명력이 쇠퇴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우울증과 염세주의다. 여기서 핵심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행복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서에는 힘의 고향 충만 힘이 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행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힘이 없어지는 게 불행인 거죠.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때는 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없앨 거 없애고 정리를 해보면 행복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이 높아지는 거 힘이 쎄지는 걸 말하고 생명력이 쎄지는 거죠. 불행은 그 생명력을 생명의 힘을 잃는 것이다. 이거 잘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메슬로의 욕구 5단계도 한번 참고로 봅시다. 물론 책에는 나오지 않는 거니까 더 유심히 보기 바라요. 첫째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제일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욕구가 있느냐 욕망이 있느냐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왕이면 안전하게 세 번째는 더불어 살아가려는 사회적 욕구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 중에서도 나의 존재를 높여주는 존경의 욕구가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생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게 여건이 주어진다면 물론 처음에는 놀고 먹고 뒹굴고 게임하고 즐기겠죠. 그러나 그거를 1년 2년 3년 10년 20년 50년 50년을 하겠습니까? 그동안의 연구 또는 관찰에 의하면 인간이 이런 밑에서부터 욕구가 채워지고 또는 건너뛸 수도 있지만 이게 채워지면 사람은 이걸 원한다고 합니다. 자아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행복은 이런 생명의 욕구 또 자기 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채워질 때 느끼는 만족감을 말하는 거죠. 니체가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행복한 인간이란 누구냐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평정과 충일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정신적인 평정 충일함 충일함은 꽉 찬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미 니체 이 사람은 어떤 그런 경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행복의 경지. 저 밑에 단계 행복이 아니라 교과서 94쪽을 펩시다. 94쪽을 펴면 네 분이 나오는데 에피코루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님 석가모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의 말씀도 읽어보면 행복이 뭐냐 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때 이렇게 말씀이 있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생명력이 유지되고 또 어떤 안전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편하고 그런 거예요. 여기 자아실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공자님 석가모니는 이제 성인으로서 좀 더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 행복하다는 거죠. 자 그럼 공자님 석가모니의 말씀을 이제 또 이어서 해봅시다. 행복이란 뭐냐 첫째는 생명력이다. 누구의? 나와 자기 종족의 이때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자아실현은 여기 자기 자신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성 공유성은 여기 두 번째 종족에 해당됩니다. 이 첫 번 이 위에 1번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자아실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현이고 공유성은 이 종족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려는 데서 오는 행복이고 핵심은 생명인데 나와 남의 생명까지도 고향 높이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우익 이란 분은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교 이런 책도 내신 거죠. 그리고 95쪽에 행복한 왕자의 이런 동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혹시 모르면 꼭 읽어보기 바라요. 간단히 읽어보고 또 도서관에서 도서실에서 꼭 책을 빌려서라도 사서라도 읽어보기 바랍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이 왕자는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되었는지 나만 잘 살고자 하면 행복하지 않았겠죠. 저 위에 있는 혼자만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또 91쪽으로 다시 거꾸로 가네요. 91쪽에 행복을 어디다 숨겨놨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땅속 깊은 깊은 데도 아니고 깊은 바닷속도 아니고 바로 마음속에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하고 짜 합니다. 소금 현금 황금이 있는데 이보다 더 귀한 금이 있답니다. 소금 현금 황금보다 더 값비싼 금이 뭐냐 그 금이 뭡니까 바로 지금 입니다. 지금 present 그런데 신기한 게 present 라는 영어 단어 이거는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현재의 지금 이란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선물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present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의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이 선물이다. 자 우리 여기 많이 얘기했습니다. 행복이 뭐냐 내 생명을 높이는 거다.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내일의 지금만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사실은 행복의 주소는 지금 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장소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풍경 내가 듣고 있는 소리 그것을 즐기는 그것을 음미하는 맛을 보는 소중하게 여기는 거기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이 책 한권에서는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 주제는 행복이고 행복이란 생명의 힘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남의 그리고 또 하나 그 행복함을 느끼는 행복에 대한 노력은 지금부터 바로 이 장소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 얘기에 있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2쪽에 보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92쪽 펴고요. 자신이 가장 행복을 느꼈던 세 번의 순간을 적고 온도계로 색칠해 보자 하는 겁니다. 행복의 정도를 자 그러면 이 92쪽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전과 또 들은 후에 작성하는 것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듣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에 치우쳤다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진정한 행복이 이럴 때 진짜 진정한 행복이었구나 하고 자기의 기억을 추억을 생각할 때에도 골라서 가짜 또는 부족한 행복이 아니고 진짜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간직해야 되는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주 흔하게 하는 행복 행복이란 단어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오면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 단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기 바라고 오늘 단원 잘 새겨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